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와 이를거 같애 컴퓨터 여기 왜이렇게 뜯어버리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이렇게 뜯어버릴까요? 하이틀에 적응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대단해 공격을 내리기под 악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서플레이 기포가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투자할 거 아니라서 아마 악을만 할 것 같은데 질러님은 아까워가지고 다리가 가스워시를 좀 빨리 했네 딱 보니까 유탈인 것 같고 딱 보니까 유탈인 것 같고 역시 나 무조건 탈이거든요 딜드가 서플레이 기포가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악적 준비 완료 적고 있습니다 악적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고도래 폭발 아저씨 미세란이 아저씨 도착하십시오 저의 기술은 주어진 것 같고 도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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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섞어 있습니다. 사육관님, 들리죠. 상력만 내십시 완료. 섞어 있습니다. 사육관님, 경력을 내리시죠. 흥믹만 내십시오. 회장님, 사육관님, 상력만 내십시오. 사육관님, 상력만 내십시오. 사육관님, 상력만 내십시오. 아, 화면을 많이 못 보니까 정신 없애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꺼만 잘 봐도 자기꺼만 잘 보면서 같은 팀 채팅만 잘 봐도 괜찮아요. 사육관님, 상력만 내십시오. 사육관님, 예, 대장님. 갖고 있습니다.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12 준비 완료. 이제 슬슬, 우타리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아니, 너너너네너. idan타인이너, 지금.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투 준비 완료. 사육관님, 전에 홍보joycard. 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 스토가 있을거라 아마도 으메 음 처럼 구멍이 부족합니다 잠시 후 즉 목표 달성. 현실을 가볍게 벽에 담아주시겠습니다. 중앙에 탈출할 때가 더 이상이 나지 않습니다. 겟수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겟수전을 하십시오! 잡수전을 지켜보실으니, 기수들이 가득해 보겠습니다. 자, 입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오류가 보호하십시오! 전 세계에 오류가 보호하십시오! 탈출하십시오! 전 세계에 오류가 보호하십시오! 기술들이 사라진이 오류가 보호하십시오! 적금을 끌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면 도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격을 사용하는 동영상입니다. 목표 위치는 제가 정보자입니다. 복수의 목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치 아프시오.. 전투 준비 완료됩니다. 공격만 내리십시오. 바로 있어요.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 중심을 잊지 못하시겠군요. 아프게 그 전투에 그러면서 공격이 심지어 냈습니다. 반수와 정작은 전투의 전투, 버무려, 기간이 만약 여행을 향해 주셔도 됩니다. 공격한 영역의 전복에 대한 구경합니다. 테이프가 들었습니다. 고거같은 전투에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전해 주세요. 제가 드릴 수 없는 곳으로 많이 사서 변동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고를 만지지 않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절에서 만나요! 다시 그 장면을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사투비는 도배가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어씨